앙구독띠 앙따봉띠 안녕하세여 네 유튜브 시청자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삼리꾸랑께와 엘리에입니다 한복이야? 하하하 추석! 어? 추석! 한복은 설날 입는거 아냐? 아니야 추석에 입는거야 아니 아닌가? 몰라 어쨌든 오늘은 럭키파크로 할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 맵이 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일단 이 발판을 밟으세요 왜? 내 말을 듣는다 알겠나 갑자기 뭐지? 뭐 밟았어 내 말 들으라고 너 밟아버린다? 빨리 말 안해? 아니에요 근데 빨리 말해 뭘 말해 아니 방금 니가 말 들으라매 아니 그냥 이거 따라나고 말한거잖아 아니 어쨌든 예 한번 확인해보자 맵 되게 만드셨던데 멜리님만 보세요 어? 여기 피즈님 만든거구나 피즈님이 누구냐 있어 열혈시청자분 있어 오케이 맵제작자 자 안녕하세요 랑캐님의 열혈시청자 피즈입니다 이 맵 만들어 힘들어 지진줄 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잘 플레이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아냐 이 맵엔 이스트에그가 있습니다 동상 뒤에 뭔가가 있을지도 동상 뒤에 일단은 맵제작사 369 피즈 제작시간 2일이라고 합니다 오오 굿잡 뭐지 동상? 뭐야 동상 어디 계시나 동상 동상 오 마이갓 아니 뭐야 네네네 이렇게 작지 않다고 빵빵해야돼 빵빵해야돼 네네 네네 네네가 왜 네네 뭐 일로와봐 네네 왜이래 네네네 완전 빵빵해야되는데 뭐지 네네 완전 커 어? 네네네 완전 커 안 돼 야잘잘잘 뻔 뻔 뻔 니야 어쩔수없습니다 가세요 안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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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옥이야 뭐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갓 형님 뭔지 아십니까 니 잘못 TP했지 아닌데요 잘못 TP한거 같은데 아니요 일로와 짜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자 에헤헤헤헤 니가 TP 잘못했어 나 방금 왼쪽에 태어났어 어쨌든 오늘 럭키파크로 어 쿠키럭키블럭과 올림프로키블럭입니다 엡 예 화이팅하세요 게임 시작 오케 아 이 자식이 아니다니다니다니다 정당하지 오케오케 갑시다 야하 오헌 오케잉 야하 오케이 좋아 쳐 쳐 쳐 쳐 쳐 쳐 쳐 쳐 내 크기가 저렇다 뭐야 여기 어디로 가는거 오 여기 있구나 이게 이거 원래 슬라임 진짜 없었는데 슬라임이 엄청 많이 생겼어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점프로 그냥 움직이려면 안 돼 아 여기가 너무 노답인데 점프해야돼 아 어 점프만 하면 돼 오케 그깟 점프 성공 야하 오케 됐다 아 드디어 성공했다 좋아 여기는 점프로 이렇게 가는거겠죠 좋았어 티엔티 죽으면 꿀잼 야하 좋아 왔다 왔다 어 요허 오아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 맵 하하하하하 양심있는건 없는거야 아 뭐 뭐 갑자기 갑자기 뭘 갑자기 뭘 갑자기 뭘 한거야 오케 하하 좋아 티엔티까지 왔다 이거 맵 어렵다 어 난 아직도 처음을 못키고 있어 오케 가자 어디로 가야되지 뭐야 어머머머머머머 오오 어디로 가야돼 잠시만 오 요쪽으로 가는거 같네요 오케 다행이다 방금 삑살리나가지 하나 둘 셋 나이스 아아아아 오오 너무 높은데 냐 냐 냐 에이 아 오오 선방 오케 어허 어허 아 뭐야 쟤 아직도 저기있어 한복이 불편한건가요 냐 한복이 불편해요 에 한복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꾸 엉덩이 살이 껴요 오케 뭐야 뭐야 여기 어떻게 가 팁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어 여기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는데요 오케이 오 투명블럭이였구나 현 어 뭐야 아 뭐야 여기도 보이는게 팁이 아닌가 잠시만 어 여기 보이있다 뭐야 이거 극간춤 뭐야 잠시만 아 그 블럭 하나 쓰세요 저 저기서 통과를 못하시네 아 너 야 너 동상 사라졌어 으엏 하하핰 야 뽐스키 뽐 뽐스키 아 잠시만 잠시만 하나 둘 셋 아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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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호잇 으잇 으허 좋아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오케이 이 멜리는 여기 못왔을걸요 오 뭐야 사망 오올 사망 좋아 자 오케이 좋아 여기는 여기 아래로 가는거죠 좋아요 흟 좋아 아 드디어 한번 성공한가 방금 실수해가지고 오케이 아 드디어 오케이 아 여기 왜 이렇게 왜 여기 실패했지 오케이 좋아 어 비온다 오케이 성공했다 나이스 아 오케이 한번 성공 오케이 드디어 한번 성공했어 쩌헛 어허 좋아 헤헤 응 헛 헛 어케 헛 어허 흡 아 halt 한 번 ину 이렇게 스퀘 현 한 번 생각하니까 완전 쉽네 아니 뭐야 이제 시작해놓고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이제 산..산..산전수전? 수전쯤 수전쯤 전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우리나라 망신 넌 넌 인간망신 아니야 아 뭐야 인간망신 오케이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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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언제 죽으면 될 사람 오케이 아우 바로 성공 좋아 오! 줄번 오케이 바로 성공 짜이사! 오케이 이제 한 번 남았죠 끝났어 내가 바로 성공하면 되잖아 뭔소리야 나 지금 두 번 성공했는데 어쩌라는 거지? 달리세요 아 잠깐만 왜 쳐 야 안 때려 때리짓 때리지도 않았는데 형님 하루 맞으면 안돼요? 방금 뭐라 했는데 방금 했던 말 똑같이 따라해봐 형님 너무 잘생기게 아이 그거 말고 방금 전 찬양을 찬양해라 아니 그거 말고 방금 했던 거 있잖아 산전수전 겪어봐야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나 방금 내가 기분 나빴던 거 있잖아 아 뭐였지 저 분홍색 블럭 하나 있지 저거 니네 네, 그치 네, 그쵸 그치? 어, 그래 그래 안봐줘요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바.. 봐줘? 예! 오케이. 멜리가 한번 점프하구요. 잘 보고 있습니다. 잘 봐드리고 있어요. 좋아요. 점프하고 한번더 두번 세번 슬라임 블록에 잡지했습니다. 얍! 아흫 바보짓 하고 있구요. 그냥 가야되겠습니다. 하나,둘,셋 야하! 좋아좋아좋아 안해, 안해 포기 뭔 소리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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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어같은 놈 방어같은 놈 방어같은 놈 방어같은 놈 어 뭐야 뭐야 허아 오케이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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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돼 달려 하나 둘 셋 으헣 좋아 아 난 전 너무 높이 날라가요 워허우 아 야 뭐야 뒤티 야 으아어잉 낱 야 장난해? 다시 가도엔 zip 찐adaki 찐틴 네 뭉 눅 눅 눅 눅 메롱 앗 아아아악 안 돼 안 돼 빨리 엠.. nee..e 안돼 안데 Angst 만날수록 좋다는거 못많아야라는거 prospects ready 이거 해줘 돼지가 안 보여 그럼 나 럭키 블럭 하나만 줘 아잇 아 시간 안해x2 아 빨리 해줘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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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해줘 성공할 거예요 오케이 아 안 보이잖아 일로 이리와 일로와 네에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아핰핰핰핰핰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럭키블럭, 쿠키럭키블럭과 올림프로키블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! 어? 아 뭐야? 아! 나무 나무! 어 나무? 어! 뚝 뚝 뚝 뚝 뚝 뚝 뚝 고은! 어? 이거 나 먹어라! 오 예! 아!!! 야 이거 니 하나 남은 뇌야 안 돼에에에에에염! 하하핳 오케잉 오! 오!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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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케잉 가보! 좋아요 나이스 뭐지 얘는 오케잉 오 이거 되게 좋은거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게 짠 오오! 바지 있는데 에이 이거 세트 맞출까요? 네 세트다 오케 네 아! 아무것도 안나와 여보세요 네 형님 저 바빠요 왜냐면 오! 바지 좋아해요 왜 바쁘죠? 오오! 뭐야 이거 왜냐면 별로 안좋은거 왜? 있어요 몰라도 돼요 초보는 몰라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수님 예 헛 아 오! 나무다 오케 오! 둠 빌리지 오 오케오케 이거 나왔다 뿅 어 이게뭐야 뿅 뿅 무기 아! 이거 또 갑옷이야 아! 이거 저 잘못됐어 잘못됐어 오케 다시 오! 이거 잘나온다 뿅뿅 지금 뭐하는거지 오케이 아 뭐야 이거 또 똑같은건데 에이 아 좋아 계속 나오네 이렇게 하는거 36으로 한게 동향을 봐라 제발 무기 아 또 가 바지야 뭐하세요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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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이 자식 오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아니 니가 있잖아 번개 막 쏘고 저 장난하나 이거 아이 니가 니가 있잖아 이거 이거 뭐있지 갑옷에 독효과 같은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벗고 하겠습니다 찐갔어요 어? 아니에요 종이 하세요 뭐야지 오케이 또 나온다 아 무기 나와라 이제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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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기 이 무기 이 무기 이 무기 아아 아 뭐야 쿠키 필요없는데 어? 힘 세지는거다 오케이 이거 쌓을때 먹어야지 형님 오케이 왜 제 제 제 몸을 보세요 뭐야 어 어 요괴다 아 오지마 오지마 뭐야 왜저래 따그락 따그락 아하하하 오지마 오지마 이상하게 생겼어 오케이 쿠키 아 제가 무기 나와야되는데 자이사 어? 아 신발 또 나왔어 아 갑옷은 되게 많네 갑옷짱 사여도 될 듯 하하 니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왜그래 이거 먹어봐 아 가보 이거 빼라고 이거 가보 뺐어 아 독걸려 오케오케 니 왜그렇게 새끼 아 방금 줘 아하 방금 주라고 방금 줄라던거 방금 줄라던거 줘 아 싫어 어 호호호 아 진짜 오케이 그럼 난 이제 올림프로킹 아 안돼 아 제발 어 이겨서 어 어 오케이 나무 있는데 어 왜그렇게 새끼 자아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야아 에이 아니야 기다려 나 냅둬 어 뭐야 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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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꺼 오케 에지 스킬레튼도 죽여줘 죽이면 제껍인가? 아니 내껀데 오 나 안 죽을래요 아 왜에 왜냐면 응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왜 이러지 왜냐면 안녕히요 아 에이 잡, 잡고 싶은데 잠시만 어 아 어떻게 잠시만 얘들 못 잡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도 엄청 센데 아 봐봐요 와 한방이야 아 이거 피틀 못 해야되는데 갑옷 너무 아까운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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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배가 많아요 어우 재미없어 어 안돼 아니 왜이렇게 날 괴롭히는 얘들이 많은거야 어 아 아 아 아 아 나 무기 없나 어 잠시만 이 이거 먹으면 좋아 오오 좋아 건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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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문가에 날라가 오케이 어 안돼 아 근데 가시 때문에 죽었어 갑옷을 바꿔야되거든요 아 갑옷은 있지 맞아 무기를 무기를 먹어야되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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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이거 괜찮은데 아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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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잠시만 아 아 이제 피즈모드 할께요 뭐해 자꾸 조용히 하세요 아니 여기 무기에다 제가 번개를 쏜다면 응 뭐 이 무기에다 번개를 쏘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뭐래 조용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다 됐나 네 네 준비됐나 아이 좀 시끄러워 조용히 조용히 그만해 그만해 아 나 무기가 안 나왔는데 어떡하지 음 그래도 멜리는 이길 수 있겠죠 어헛 그러면은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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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제일 좋은거 들어있으니 한번 드셔보십쇼 네 바로 드십쇼 먹었습니다 승천 으앙 으앙 흐흐 뭐야 준비 흐흐 흐흐 시작 오케이 pp 시작한다 맞아 이거 3판 2성승제로 하고 사기템 입기 없기로 나눈다 오케이 사기템으로 끝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사기템 없는 판 오케이 네 그러면 사기 사기템이니까 사기템 빼고 이 자식이 그거 사기템 아냐 어 형님도 뒤졌잖아요 많이 많아요 아 뭐 뭐 나 안 먹었어 쟤 쟤 쟤 먹었잖아요 아 니가 준거 먹었다고 네 가고있다 나 지금 어디있어 여기요 저기있네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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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빙무빙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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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두들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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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유니콘 땜에 안죽는거 아냐 그런거 같아서 죽읍시다 오케이 이 자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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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골이구만 사기템 끼고합시다 이제 오케이 이제 사기템 끼고 합니다 오케이 하나 그럼 사기템 있는 전 하나 둘 셋 오케이 사기템 있는 전입니다 다 한 마리 갈텐데요 따앜 안죽어 왜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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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쩍 쩍 나 죽니? 아니요 안 안 데미지 하나도 안입어요 나도 데미지 하나도 안입는데 너 갑옷 다 부어졌어 근데 야아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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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옷 하나 벗는다 에 나 이미 버렸어 버렸다 아니 야아 뚜려페기 자 안죽어 어 뭐야 어 자네 죽은줄 알았잖아 오케이 야 그럼 안 되겠다 갑옷 갑옷 다 빼고 주먹든다 어깨 사기 사기전 해라는데 사기 주먹 짱세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 뭐야 너 왜 아까 안죽어? 뭐야 안죽어 뭐야 너 투명갑옷 입은거 아니야? 흐흫 흐흫 안죽어 뭐지? 이걸로 때려봐야지 아니 아니 뭐야 아 안죽네 아 뭐야 오케이 그럼 어쨌든 오늘 럭키파크루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쿠키럭키블럭과 올림플럭키블럭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 투 펀치 치 치 치 치 치 이번 along 구 동 디따 롱무 디따 구 동 디따 모 디따 워워호호호호호호 seventy 빨리